미역은 저렴한 가격과 부드러운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미역에는 칼슘과 철분, 요오드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우리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미역도 어떻게 조리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건강상 이점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역과 같이 먹으면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고 혈관 건강까지 시켜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와 간단한 레시피도 알아보겠습니다. 미역과 같이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첫번째는 두부입니다. 미역이 풍부한 알긴산과 후코이단 성분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알긴산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액 중에 맹독성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켜 혈액을 맑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알긴산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과 혈관 건강에 좋은 미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부와 함께 미역국으로 먹는 것입니다. 두부는 영양이 풍부한 것은 물론 소화 흡수율이 높아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더욱 좋은 음식입니다. 콩 단백질인 글리신인과 알부민 등을 응고시켜 만든 두부는 소화율이 무려 95%로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두부에 가득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리놀레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액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때문에 미역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각각의 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혈액과 혈관을 더욱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부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체내 요오들을 배출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 미역을 같이 먹는다면 두부가 배출하는 요오드를 미역이 충분히 채워주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역국에 두부를 꼭 넣어서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파프리카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성분으로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또한 미역에 함유된 후콜레스테롤과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혈액 내 독소 생성을 막고 혈관 손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미역을 노란색 파프리카와 함께 미역 냉채로 만들어 먹으면 혈관 건강은 물론 몸속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파프리카는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등 색깔에 따라 영양소 함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란색 파프리카는 혈액 응고를 막는 피라진 성분이 가장 풍부하여 혈전을 방지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여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미역이 깨끗하게 청소한 혈관에 파프리카가 맑게 만들어준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냉채에 들어가는 식초의 구연산은 미역의 칼슘과 미네랄 흡수를 도와 건강상 이점을 높여줍니다. 또한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적용으로 미역, 파프리카와 함께 혈액 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미역과 파프리카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랜 시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은 장 속 환경을 개선시켜 장내 유익균 증식과 지방의 연소류도와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역 냉채에 노란색 파프리카를 꼭 같이 넣어서 혈액을 더 맑고 깨끗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 역시 미역과 같이 먹으면 각각의 유효성분들로 인해 혈액 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미역 비트 무침은 만들기도 쉽고 맛도 아주 좋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레시피를 참고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2인분 기준 검미역 10g과 양파 반개, 비트 반개, 그리고 양념장을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식초 1큰술, 매실액 1큰술, 소금 2꼬집, 다진 마늘 반큰술로 만듭니다. 먼저 검미역은 찬물에 10분간 불립니다. 미역을 너무 오래 불리면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은 물론 꼬들꼬들한 식감도 떨어지니 10분만 불리는 것이 좋습니다. 10분이 지났으면 미역의 비린내 제거와 살균을 위해 끓는 물에 살짝만 데칩니다. 오래 데치면 알균산이 파괴될 수 있으니 체에 받쳐서 10초 정도만 데칩니다. 데친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길쭉하게 잘라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갈 양파와 비트는 껍질을 벗기고 채를 썰어줍니다. 특히 비트에는 베타인과 질산염이 풍부해 혈액과 혈관 속 혈전을 녹여 혈액 정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미역과 양파, 비트를 볼에 넣고 양념장도 부어줍니다. 기호에 따라 식초나 매실액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양념이 잘 배도록 조물조물 무쳐주면 깔끔하고 새콤한 미역, 비트 무침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를 솔솔 뿌려주면 고소함도 더해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미역과 비트 이 둘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혈액을 더욱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식감도 좋아 음식 궁합으로도 아주 잘 맞습니다. 새콤달콤한 미역, 비트 무침으로 입맛은 살리고 혈액 건강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미역 섭취 방법 오늘은 혈액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미역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음식들은 항암 효과와 뼈 건강에도 아주 좋으니 자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대로 미역을 먹을 때 파를 넣으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의 칼슘을 중화시켜 영양소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미역 반찬이나 미역국에는 파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